외부 데이터 가족이 기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외부 데이터 1번 시트에다가 텍스트 파일로 작성된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파일의 옵션에 가셔서 옵션을 체크하시고 레거시 마법사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트 하나를 추가하고 화면을 확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셀부터 데이터를 표시할 거니까요. A1셀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가족이가 있고요. 파일에서 가져올 건데 어떤 파일을 가져올 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요. 텍스트 csv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텍스트 csv는 데이터 탭에 데이터 가져오기 옆에 데이터 텍스트 csv 동일한 기능입니다. 데이터 가져오기에 파일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텍스트 csv에서 선택하셔서 데이터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는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현재 데이터는요.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탭으로 구분됨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데이터 가져오겠습니다. 라고요. 그냥 텍스트를 가져오실 때는 특정 열을 가져오는 작업은 여기서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드에 가셔서 다음으로 로드 클릭하신 다음 표로 가져오겠습니다. 기존 워크시트에 현재 워크시트에 1세부터 표시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외부 데이터 가져와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져오시면 표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미리 좀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테이블 디자인에 가서 범위로 변환하거나 문제 제시된 내용이 있다면 제시된 내용을 찾으셔서 범위로 변환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서식을 적용할 수 있고요. 현재 예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예제는 외부 데이터에 가셔서 텍스트 csv가 아니라 레거시 마법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레거시 마법사를 사용할 때는 파일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옵션에 가셔서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레거시 데이터 가져오기 마법사 표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텍스트에서 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레거시 마법사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아까와 같이 파일을 선택하시고 이 데이터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 데이터의 머리끌을 표시할 건가 옵션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는 세미콜론이 아니라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1번, 3번, 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번, 3번, 4번만 가져올 거니까 2번을 두 번째 열을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신 다음 그리고 나서 마침 버튼 눌러주시면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표시가 되고요. 현재 시트에 기존 워크 시트에 A1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텍스트 파일로 가져와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레거시 마법사를 사용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면 옵션에 가셔서 선택하시고 텍스트 가져오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냥 텍스트 파일 가져와라 라고 하시면 우리는 데이터에 텍스트 CSV를 이용하셔서 데이터를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거시 마법사 이용해서 작성한 외부 데이터 예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